반려견 반려견이 정말로 여러분을 이해한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래요. 그 귀엽고 진심어린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때면 마치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식탁 위에 음식을 먹었다고 꾸짖을 때도 정말로 그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죠? 음... 그런데 그게 사실이랍니다. 헝가리 과학자들은 2016년 사이언스지에 우리가 말로 개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실험을 위해 개 13마리의 두뇌활동을 MRI기계로 기록했습니다. MRI기계 안에 있는 동안 개와 친한 트레이너가 주인들이 보통 사용하는 착해라, 좋았어, 잘했어와 같은 단어들과 아무거나 아니면 그렇지만 과 같은 중립적인 단어들을 말했습니다. 그 단어들을 긍정적인 억양과 중립적인 억양으로 말했는데요. 두뇌활동 이미지에 따르면 반려견은 억양과는 상관없이 두뇌의 왼쪽을 이용해 익숙한 단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억양은 단어 뒤에 숨어있는 감정과 마찬가지로 두뇌의 오른쪽 부분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인간의 두뇌가 언어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칭찬하는 의미의 단어를 중립적인 억양으로 말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반려견의 두뇌에 강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는 건 개가 그 단어들의 의미를 긍정적인 경험과 연관시켰다는 거겠죠. 같은 이유로 중립적인 의미의 단어를 행복한 억양으로 말했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반려견 주인에게 이러한 결과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밝은 어조로 얼굴에 미소를 띄면서 수의사에게 간다고 말하더라도 여러분의 강아지 친구가 디즈니랜드에 간다고 착각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강아지를 차에 태우기 위해 온 집안을 뛰어다녀야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네 발 달린 친구는 꼬리 흔드는 것 이상의 재능이 있어요. 미국의 몇몇 과학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개가 인간의 언어를 인식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탐구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했고 지난해 프론티어 신경과학 저널의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2마리의 개를 선정했고 그 주인들에게 약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특정한 훈련을 시키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훈련은 반려견에게 각각의 이름으로 두 개의 다른 장난감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훈련 기간이 끝난 후 개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가져옴으로써 두 물체를 분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정말 똑똑한 애들이에요. 이를 통해 개가 사물과 연관지어 배운 단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는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개들이 새로운 단어와 물체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MRI 기계 안에 넣고 주인이 스캔 앞에 서 있도록 했습니다. 분간하도록 훈련을 받은 단어와 새롭게 추가된 단어를 모두 듣게 되죠. 예를 들어 주인은 돼지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장난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은 만들어낸 단어 바보나 바드미 같은 걸 말하면서 새로운 의미의 물건들을 보여줬습니다. 모자나 인형 같은 걸요. 이러한 테스트에 대한 개들의 반응을 비교한 후 연구원들은 두뇌의 어휘 차이처리를 담당하는 특별한 영역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비록 개가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할지라도 인간의 언어가 개에게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인 것은 아니란 뜻이죠. 이제 여러분은 반려견 친구를 똥강아지라고 부를 수 없을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할지도 모르니까요. 개가 인간과 친한 건 개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처럼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전 수학을 못해요. 반려견을 수학 수업에 데려간다고 해도 제 수학 시험을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개들에게도 숫자 감각 같은 것이 있습니다. 동물 인지에 발표된 2002년 연구는 강아지가 작은 수를 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개 한 마리에게 간식 한 조각이 담긴 그릇을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간식 조각을 그릇에 넣는 척만 하고 넣지 않거나 하나를 넣는 척 몰래 두 조각을 넣었습니다. 그 후 개에게 다시 그릇을 보여주자 마치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듯 더 오랫동안 그릇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간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눈앞에 한 조각만 있다는 표정으로요. 그릇에 간식을 더 추가했을 때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두 개의 간식이 아닌 세 개의 간식이 있다는 사실을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개를 속이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퍼피 러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개들도 사람처럼 사랑에 빠질 수 있거든요. 동물 행동학 교수인 마크 베코프 박사에 따르면 개들은 오래 지속되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진 개들은 상대와 떨어져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다시 만나게 되면 너무 기뻐합니다. 베코프 박사는 또한 대부분의 개는 새끼를 함께 기를 수 있는 하나의 짝 관계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털복숭이 친구는 자신의 짝과 유대감을 느낄 때 옥시토신의 수치도 증가합니다. 옥시토신은 애정 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타인과 돈독한 관계가 됐을 때 우리 몸이 방출하는 호르몬과 같죠. 하지만 사랑이 있다면 슬픔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베코프 박사가 지적했듯이 개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헤어짐에 슬퍼하고 외로워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반려견이 슬퍼 보이거든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건지도 모르니까 아이스크림 한 그릇으로 슬픔을 달래줘야 할 거예요. 깊은 감정을 느끼는 능력 덕분에 개들은 타인의 마음도 아주 잘 읽어냅니다. 반려견은 종종 여러분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위안이 필요한 때를 아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링컨 대학교와 상파오로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2016년 연구를 통해 이 점을 입증했습니다. 연구팀은 반려견 17마리를 모집해 사진과 오디오 클립을 보여주었는데요. 인간과 반려견 모두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사례의 조합이었습니다. 개들은 사전 훈련 없이 사진을 보면서 동시에 오디오 샘플을 들었습니다. 연구팀은 개들이 사람의 사진이든 개의 사진이든 사진의 얼굴 표현이 오디오 클립과 일치할 때 사진을 훨씬 더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개들이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감정과 일치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감각 정보를 결합할 줄 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들은 아주 민감하고 언제 주인에게 달려가 안기면 좋은지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개는 훌륭한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TV를 보거나 밝은 면에서 새로운 비디오를 보는 동안 개들은 화면에도 관심을 기울일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처럼 TV에 집중하기보다는 TV를 그저 쳐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반려견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의 줄거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센트럴 랭커셔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는 반려견들이 특정 이미지와 영상을 선호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다지 놀랍지 않은 사실은 개들은 다른 개들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반려견을 위한 특별한 TV 채널도 있어요. 개들이 보는 색의 스펙트럼은 두 개 파란색, 노란색 뿐이기 때문에 이 채널은 녹색이나 빨간색을 피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털복숭이 친구들이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은 낮은 각도로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서로를 쫓아 뛰어다니는 개들 주인과 함께 차타기 낮잠을 자고 집 병원에 방문을 맞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채널의 제작자는 이런 쇼가 집에 혼자 남겨진 개들을 즐겁게 해주고 분리불안을 덜어준다고 주장합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멍멍이가 외롭지 않도록 외출할 때 항상 TV를 켜놓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반려견에게서 다른 특이한 능력이나 사람과 비슷한 자질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